2023년 11월 20일입니다 이 사진은 11월 18일인데 첫눈이 왔는 사진이죠 11월달에 첫눈이 왔다 정말 참 뜻깊은 날씨인거 같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날씨가 많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부디 순간적인 고온 그리고 순간적인 저온 이런걸 좀 생각해서 시설을 계속 보완을 하세요 이분도 이제 대가리 막론중이고 잎이 커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습에서 잎이 커진다 고로 물을 주면서 습을 빼야됩니다 환기를 잘해야 된다 자 11월 20일 대가리 막았고 잎이 점점 커집니다 왜 왜 잎이 커진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습입니다 습 습에서 자꾸 바뀐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네 음 하우스 양입구를 이제 비가림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를 막아놨네요 자 이것도 방법론이고 자 체크하면 되고 아휴 자꾸 곰팡이가 보이죠 이게 하나의 이 잎이 여기 상했으니까 이 상했는데 이제 곰팡이가 생긴겁니다 근데 확 번지는 곰팡이는 아니야 근데 만약에 상한 잎이 계속 나온다면 같이 따라 번지겠죠 10시였는데 이제 36.8도가 나왔어 어제 같은 날도 좀 더웠습니다 오늘은 더 더울 거고 그리고 계속 한낮의 온도를 체크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온도가 확 증가하면 거기에 맞게 온도 관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거 충은요 온도에서 확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온도를 높일 이유가 없어 거짓이 이렇게 덮어놓으면 온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덮었다 삐깃다 해요 그리고 천장도 자동 좀 해놓고 이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충이 너무 빨리 시작한다 이게 잘못된 표현이잖아 하우스가 뜨거워지니까 충이 빨리 시작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우스 온도를 개선해야 되지 쉽게 생각하면 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구멍 뚫렸는 거 괜찮아요 뭐 방법이 없다 자꾸 뜨거워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자재 선택이지 계속 기술은 진보하는 겁니다 진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건 따라가세요 그리고 이거 이 구멍 뚫고 그냥 이제 꼽아놓는 식으로 이제 정식을 많이 하시던데 다 방법론은 맞아 맞는데 살짝 덮어주는 것도 괜찮죠 이런 얘기 하더라 덮어줬을 때 이 부분에서 물음병이 많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리고 포기물을 주면은 덮어놓은 흙이 씻게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깔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위에 흙을 덮는 게 증발 증발을 잡아 순간적인 습의 변화를 잡아줍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자 하여튼 선택입니다 결국은 다 선택이야 선택이지만 식물이 좀 더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그런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식물들이 더 좋아할까 내가 편한 게 아니라 내 식물들이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식물의 모습 그걸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만의 기준입니다 흙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마사냐 차륙이냐 이런 흙에 따라 분명히 방법론은 달라져야 돼 자 아무쪼록 체크하시고 이런 건 다 고온입니다 고온 온도에서 상했는 겁니다 고온과 저온은 세포를 무너뜨리는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이 잎의 형태가 다르겠죠 저온이 좀 더 위축이 될 것이고 고온이 좀 더 생육이 더 잘 될 것이고 그런 느낌 자 40도 넘었잖아요 40도 넘었습니다 계속 온도 체크하시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정식하고 계시고 자 확실히 정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주 후반 25일 정도 되면은 잎짝짝 정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폭발적으로 30일 30일 잎짝짝 때때면 또 많이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12월 10일 잎짝짝 때면은 거의 다 할 겁니다 이렇게 20일 30일 10일 근 10일 단으로 탁탁탁 이 풍경이 빠르게 바뀐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체크하시고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음 어떻게 하면 내 식물들이 나한테 고마워할까 이런 생각을 좀 더 해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고맙다고 식물이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주인님 이런 느낌 자 그런 느낌을 한번씩 찾아보시길 바래요 자 계속 체크하시고 음 이 예 터널 비닐은 뻗기는 게 힘들더라도 최대한 얘는 얘는 좀 뻗겨주길 바래요 뻗겨주시고 그리고 천장 천장도 자동해놓고 웬만하면 이거 패드도 자동해놓으면 되지 않나 근데 자동해놓고 좀 들어올라하게 하면 되잖아요 좀 걸치는 느낌도 괜찮고 왜 왜 온도를 뜰자야 되니까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온도 뜰자야 됩니다 온도 온도가 높아지면 충이 충이 빨라집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겨울에 지온을 생각하는 그게 아니잖아 예전에는 추웠기 때문에 이 지온이 계속 낮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 지온이 계속 높아져 지온이 높아지면 이시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옵니다 퇴비라든지 다양한 양분들을 토양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시가 높아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러면 심어놓으면 문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pH는 크게 문제가 안돼요 pH는 그냥 흡수해서 다양한 양분들이 pH가 높을 때 낮을 때 흡수해서 문제가 오는 거지 근데 이시는 달라 이시는 죽게 만듭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자 아무튼 체크하시고 입색깔 입색깔 노랄 줄 알아야 돼 입색이 좋아야지 힘이 있고 활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도톰한 느낌도 나면 좋고 자 이중빈 이런게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근데 한낮에 순간적으로 온도가 탁 치고 올라갈 때 그때 그때 관리가 되냐 안되냐 이런 부분을 논한 겁니다 계속 체크하시고 그리고 정말 물길이라는게 존재해요 물길이 물길이 하우스 안을 들어오냐 아니면 밑으로 빠져나가냐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길이 안을 들어오면 그러면 습이 생겨 습이 습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짜라겠지 당연히 그죠 나는 농사 지어보면 자꾸 우짜란다 정말 간단해요 밖에 물을 밑으로 더 내려가게 배수를 까면 돼 정말 간단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습관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왜 진짜 적정 온도라는건 10에서 40도인데 사람도 25도 25도 이짝 저짝이 가장 좋은 온도에요 이걸 굳이 40도 45도까지 높일 이유가 없다는거지 굳이 억지로 왜 이런 생각을 하길 바래요 진짜 온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거 어떻게 잡을래요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잡초가 빨리 움직인데도 잡초가 빨리 움직이면 거기에 온실이 알을 까기 시작하면 그거 어떻게 잡냐 이거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천장이 있다 천장이 없다 이런 얘기 하더라 한동해 구매다니까 천만원 그 사치지 천장이 있든 없든 구매다 천만원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우 아니 누구는 1600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얘기할래요 천장이 있음으로 해놔서 1200, 1300, 1600까지 갈 수 있다면 천장이 있는게 낫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아 다 선택이오 방법론이라는걸 근데 아는데 습이 머물면 세포가 안좋아 똑같은거에요 사람도 목욕탕에서 오래 머물면 이 손이 주름이 많이잖아 똑같은 얘기라도 습이 높으면 이 식물들의 수분에서 문제가 생겨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장성이 안좋다 아니면 열매가 빨리 골이 간다 뭐 이런 느낌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각자의 선택인데 근데 진짜 하 이학농사 짓는거 왜? 9m 하우스 천만이 쫙쫙쫙 10m 하우스로 뭐? 천? 10m 하우스로 천만 하면 잘했지 이런 얘기하더라 그리고 11, 12m 해가지고 천만 하면 되지 이렇게 표현한 분도 계시는데 왜? 왜? 면적이 계속 바뀌었고 그리고 9m로는 누군가는 1,600을 한데도 설령 1,600이 아니더라도 1,200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 9,200 10,500 11,800 아니 더 되지 2,000이지 2,000 그리고 12m에다는 2,500 더 나아가서 3,000만 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 왜 이런 생각은 안합니까? 왜? 수랑과 이 품질 소위 말해서 고민한까? 왜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안하냐 이거지 그리고 어떤 작항이 이상적인 작항인가 왜 이런 생각을 안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또 시작입니다 또 시작이야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아동바동 어떻게든 우리 농민들 잘되게 해주려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 바뀌지 않는 거지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 이왕 하는 거 더 나아지길 진짜 바래요 여러분들 더 나아져야지 우리 후배들이 더 나아진데도 그게 선배의 역할입니다 그냥 먹고 살만하다 이게 아니고 선배님들 선배님들이 수출도 해주시고 가공도 해주시고 이렇게 막 해주면 우리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서 더 큰 걸 만들겠지 10억 100억 1000억 그죠 선배님들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